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급락이 언제 나왔냐 싶게 빠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지수가 코스피 대비에서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수급 측면에서 소극적이었던 기관과 외국인이 물론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내 시장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리스크 국면은 좀 지나갔다라고 판단되는 게 환율이죠. 꾸준하게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 개선을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환율에 대한 강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지금 시장,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입니다. 여전히 성장주 위주로 테마 순환매가 도는 모습들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와 종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시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은 종목이라든지 섹터 분석에 더더욱 열을 올려야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받쳐지는 가장 큰 원동력, 실적입니다. 국내 기업도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고, SK이닉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양호한 실적 발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굳건히 받쳐주고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면 시장의 하단은 받쳐질 것 같습니다. 내가 섹터 분석과 종목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장에 살아남아 기관과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이기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강의는 항상 뭐를 강조드리죠?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 제가 기초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강의 풍부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저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3771호,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자동으로 답장 갈 겁니다. 문자로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안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특히 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공부 자료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주제는 74강입니다. 테마주 분석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취자분들께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야가 테마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테마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급등주 이런 생각만 들죠. 하지만 테마라는 것은 급등주가 꼭 일맥상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수급이 많은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성장하는 분야. 그런 것들을 흔히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테마주의 정확한 정의, 테마주의 분류,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난이도가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만약에 1강부터 보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항상 순서에 맞게 또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셨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으시면 테마주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테마주는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 강의의 특징은 뭐죠? 항상 정의부터 내립니다. 그러면 테마주 많이 들어봤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증권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테마주가 무엇일까? 사전적인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증권시장에서 당시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식 및 등락을 함께하는 종목군입니다. 밑에도 읽어볼게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이끌어 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종목군. 이게 바로 테마주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항상 이 정의 부분은 어려워요. 용어도 조금 딱딱하고요. 그죠? 하지만 정의는 그렇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어쨌든 이게 바로 테마주의 정의예요.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와 함께 등락을 함께하는 종목군들. 여러 가지 이슈들, 현상들 발생할 때 투자자의 주목을 끌어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급등과 급락을 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운이는 흔하게 테마주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테마주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냐면요. 성장테마와 순환테마로 분류를 해요. 테마주 중에서 성장테마와 순환테마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테마는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테마는 성장테마와 순환테마로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해요. 또한 성장테마주와 순환테마주는 매매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정의를 알고 가실 필요는 있는데요. 먼저 성장테마가 뭐냐. 성장테마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테마주입니다. 테마로 보통 엮였을 때는 이게 고성장을 보이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클 때 일반적으로 테마로 엮여서 그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테마는 새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테마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테마가 뭐죠? 메타버스, 그죠? 가장 뜨거운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결합, 인터넷상에서 혹은 넷상에서 뭔가 아바타를 통해서 나를 표출할 수 있는 내가 진짜 난지 가상의 내가 진짜 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 티미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콘텐츠와 게임주가 이 메타버스에 따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종목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또한 VR과 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또 그런 것들의 혼합현실 이런 부분까지도 메타버스로 구분이 되죠. 아주 대표적인 성장 테마 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많이 뜨는 게 또 뭐예요? 수소, 그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많이 뜨다가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오늘 또 새롭게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주산 퓨얼셀이 수소시장 성장 기대감에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가상화폐, 이건 역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론 비트코인은 훨씬 더 전부터 있긴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자산들이 급등하니까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혹은 그 외에 알트코인들까지도 가상화폐 관련된 것도 새롭게 테마로, 성장 테마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5G, 이것도 올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5G 관련 주도 성장 테마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원격 의료,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 빅데이터, 이건 역시도 다 성장 테마입니다. 뭐라고요? 새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테마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테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순환 테마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순환 테마는 말 그대로 순환합니다. 순환, 순환. 돌고 돈다는 거죠. 특정 시기에 부각되는 테마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죠. 정치 테마주는 어떤 시기에 부각이 돼요? 총선, 대선,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 관련된, 유력한 대선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이게 왜 순환이냐. 정치라는 건 뭐예요? 4년, 5년마다 로테이션이 돌잖아요. 그러면 대선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번, 그 이상까지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시기가 될 때마다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특정한 패턴이라든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절 테마는 어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름 수혜주라고 한다면 선풍기 만드는 업체라든지, 겨울 수혜주라고 한다면 전기 관련된 업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계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니까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여름 테마주가 움직였다가, 겨울 테마주가 움직였다가, 다시 여름 테마주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남북이라든지 한일 관계 관련된 테마주도 있어요. 남북 관계가 좀 좋다라고 하면 뭐가 움직여요? 경협주들, JST나 아난티, 현대로템, 이런 게 경협주죠. 그런 게 올라가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쏘고 우리나라를 욕해, 그럼 뭐가 올라가요? 방산주, 예전에는 스페코나 빅텍,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순환이에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라든지 계절 테마주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순환이고, 남북 관련된 종목은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뭔가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움직이고,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일 관계가 안 좋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러면 모나미라든지 이런 애국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요. 올림픽도 또 순환 테마죠.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림픽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테마는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로 구분이 돼요. 이 구분을 왜 해야 되냐. 각각의 테마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는 구체적인 매매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이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로 분류된다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부연 설명을 한 번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성장 테마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거나, 기존에 있었던 테마가 강화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그렇죠? 몇 년 전에는 개념도 티미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성장하죠. 하지만 또 기존에 있었던 테마가 강화되는 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3년 전, 5년 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있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지는 않았어요. 최근에는 부각되죠. 그래서 성장 테마는 없었던 게 생기거나, 있었지만 강화되는 것. 그런 것들이 성장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이 있죠. 시세의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장 테마주는 한 번 잘 매수를 하면 엄청난 시세 랠리를 볼 수 있어요.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굉장한 랠리를 보였죠. 삼성 SDI도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맥스트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상장한 다음에 또 상당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시세의 랠리가 강하고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순환 테마는 조금 달라요. 앞서 살펴본 대로 반복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면서 특정 시기에 집중이 됩니다. 집중. 올림픽 시기에 올림픽 관련주도. 총선, 대선, 선거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계절 관련해서 계절 테마주들. 이렇게 특정 시기에 집중이 되고요. 시세가 짧고 단기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성장 테마는 잘 잡으면 계속 홀딩하고 쫙 가셔야 되는 거고 순환 테마는 한 번 잘 매수를 했으면 급등 나올 때 한 번 털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시세가 짧고 단기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번에 기회는 다시 와요. 그게 바로 순환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잠깐 중간 점검 같은 건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한 번 제가 체크를 하려고 해요. 테마와 업종,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뭔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을 한 번 체크하고 갈 필요는 있는데요. 첫 번째로 테마는 관련주로 바꿔 말할 수 있어요. 관련주, 뭐뭐뭐 관련주 하면 그건 테마주다 라고 생각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관련주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은 테마라고 볼 수 있고요. 특정 이슈와 관련된 모든 종목을 지칭해요. 그런데 영위산업과 관계가 없거나 적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가 그런 흐름이에요. 지금 유력한 대선 주자들을 한 번 보면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평가받는 게 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 관련된 종목으로 뽑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성이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테마주라고 뽑히는 게 서연, 서연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이 종목, 이 종목은 각각 영위하는 사업과 특성이 달라요. 하지만 똑같이 같은 테마로 묶이죠. 무슨 테마? 정치 테마입니다. 이게 테마예요. 그래서 테마는 같이 묶이지만 그 묶여있는 종목이 각각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테마입니다. 또한 어떤 이슈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예전에 있었어도 최근에 주목받는 경향이 강할 때 테마주로 묶이기도 해요. 반면에 업종은 해당 종목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를 의미하고 변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돼요. 변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업종이에요? 음식료주, 철강주, 자동차주, 통신주 이런 것들은 테마가 아니라 업종입니다.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통신주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개 있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본 산업은 뭐예요? 통신업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신사업을 많이 추구하죠. 콘텐츠라든지 여러 산업이 추가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통신주예요. 이게 바뀌진 않아요. 자동차주, 왜 테마가 아니라 업종일까? 같은 산업을 여기하고 장기간 연속적입니다. 자동차주 하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대표적이죠. 그들이 물론 앞으로 신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 핵심이에요. 그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업종입니다. 그래서 테마와 업종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제가 테마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성장 테마, 두 번째는 순환 테마. 둘 중에 매매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굳이 꼽자면 성장 테마가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해요. 더 파격적인 시세를 내니까. 하지만 순환 테마도 잘만 매매하면 또 짭짤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성장 테마입니다. 제목 보시면 성장 테마주의 출연, 두둥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또는 국내외 정부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성장 테마주가 출연을 합니다. 성장 테마주가 출연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두 번째, 국내외 정부 정책의 변화. 대부분의 거의 80, 90%의 성장 테마주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섞여서 발생합니다. 성장 테마주가 출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대부분의 성장 테마는 이 두 가지 변화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을 어때요, 평소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 테마주를 잡을 수 있죠.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국내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근데 제가 써놓은 게 너무 너프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부분은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경제 분석을 잘해야 주식을 잘할 수 있다.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경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또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경제 공부를 하실 때 뉴스라든지 책을 많이 보시는 걸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경제 신문을 제가 몇 년 정도를 계속 봤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보다 보니까 좀 더 재밌고 뭔가 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독서도 한두 권 책 읽는다고 내 지식이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100권, 200권, 300권 비슷한 분야의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 뭔가가 잡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경제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중에 나와 있는 신문이라든지 도서, 아니면 인터넷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시는 것도 경제 기사 중심으로요.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가 섞여서 뭐가 출연한다고요? 성장 테마주가 출연을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끊임없는 뉴스와 이슈 확인 및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야 성장 테마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뉴스와 이슈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세요. 뉴스는 HTS에서 초단위로 업데이트 됩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많이 많이 보시고 이슈가 되는 거는 집중적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많이 참고를 해주셔야 성장 테마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테마주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잡고 갈게요. 성장 테마와 순환 테마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성장 테마를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성장 테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국내의 정부 정책의 변화. 그러면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만 썼어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관련주 성장. 5G를 시작으로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성장. 이런 게 뭐예요? 다 성장 중인데 이게 이 위에, 이후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AR과 VR 시장 성장으로 메타버스가 주목된다. 이것도 역시 글로벌 경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죠.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가 생긴 거예요. 자율주행차 및 플라잉카 개발. 이건 역시도 산업과 패러다임, 경제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동차의 사이클을 보면 완성차 판매에서 부품주들도 움직이고, 전기차, 수도차 관련주가 움직이고, 자율주행차, 플라잉카까지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니까요. 우리가 휘발유차를 지금 멀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환경 파괴, 그렇죠? 석유는 무한한 자원이 아닌데 석유를 펑펑 쓰면서 자동차를 계속 달리고 있다. 그럼 우리가 조금 환경적인 자동차를 만들어볼까? 전기차. 환경적인 거 만들어볼까? 수소차. 사람이 운전하면 피곤하고 사고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 길을 아무리 잘 닦아놔도 강남 가보세요. 차 엄청 막힙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플라잉카. 이런 것들이 성장주를 부각시키고 관련주를 만들어내고 테마를 형성시키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국내외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적인 뭐예요? 정부 정책이에요. 이 친환경 정책은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유지되는 체제로 갔다면 이 친환경 정책들은 많이 시행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도 요즘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죠.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각국 정부의 모든 기조는 뭘 향하고 있죠? 친환경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친환경 사업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강화하면 주식시장에서도 뭐가 주목받겠어요? 당연히 친환경 관련 주가 주목받겠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차, 폐기물 활용 이런 업체들이 계속 주목받으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글로벌 정책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하는지는 항상 보셔야 돼요. 왜? 세계 1위 GDP 국가, 세계 금융을 좌우하는 국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한 국가.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한 번 흔들면 한국은 지진 나요. 그래서 미국 정책을 항상 눈여겨 보셔야 돼요. 미국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탈석유라든지 탈원전 정책들 펴고 있죠. 대체 에너지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요즘에는 국내에서 원전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는 기조가 형상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원전은 없어지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혹은 조력,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변경이 될 겁니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시장이 성장을 하는 거죠. 최근에 친환경 기조는 뭐다? 정부 정책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정부 정책 기조가 친환경을 밀어주는 기조니까. 그런데 그렇진 않겠지만요. 만약에 정부 정책이 우리 친환경 포기, 무조건 경제 성장을 올리는 걸로 집중해서 간다. 석유, 석탄, 막서, 무조건 경제 올려.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뀐다면 그때는 친환경주를 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테마주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 정책이 어떠한 기조를 취하고 있냐.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내년 대선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럼 신규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새롭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 처음에 대통령이 어떤 정치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지 보셔야겠죠. 왜? 관련주가 그럼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어떤 서양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테마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를 좀 막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께 테마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식의 정책 강의가 많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난이도 있는 강의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잘 이해가 되신다면 정말 다행인데요. 조금 어려우시다면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험과 종목 관련된 다양한 설명들, 그리고 제 강의 내용 1강부터 73강까지 쫙 올려놨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출연하는지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순환 테마. 앞서는 이제 성장 테마가 어떻게 생기는지 두 가지의 큰 줄기로 봤고요. 이번에는 순환 테마, 순환 테마예요. 순환 테마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환 테마는 뭐에 민감해요? 특정 시기와 특정 이슈에 민감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환 테마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특정 시기에 민감한 순환 테마가 있고요. 특정 이슈에 민감한 순환 테마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특정 시기에 민감한 순환 테마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선거, MWC, 미국 아마케, 계절, 연말 이런 게 특정 시기예요. 이 특정 시기라는 것은 어때요? 반복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올림픽, 다시 돌아옵니다. 월드컵, 돌아오죠. 선거, MWC, 아마케 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그대로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이 일정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학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시기가 왔을 때 그 종목들을 사보는 거예요. 이게 특정 시기에 연동되는 순환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구분만 잘 아시면 돼요. 순환 테마는 특정 시기에 움직이는 순환 테마와 특정 이슈에 움직이는 순환 테마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순환 테마에 다 포함되는 거고 순환 테마를 보실 거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순환 테마주고요. 특정 이슈 볼게요. 북한 도발, 한일관계 악화, 국지적 전쟁, 질병. 이번에 이 질병 이슈가 정말 어마어마한 주식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했죠. 뭐죠? 코로나죠. 코로나19라는 질병 이슈가 발생을 해서 주식시장을 급락시키고 또 급등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특정 이슈예요. 차이는 뭐예요? 특정 시기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 계속해서 와요. 특정 이슈는 언제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언제 한 번씩은 또 와요. 그때 순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관련주들을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올림픽 수혜주라고 하면 뭐예요? 보통 이제 TV 판매가 많이 됩니다. 올림픽 보려고요. TV 판매, TV 패널 만드는 업체들. 또한 아프리카 TV처럼 온라인으로 올림픽을 중개하는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올림픽 시즌에 주목을 받아요. 월드컵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계절 테마는 어때요? 아까 설명드렸죠? 여름에는 선풍기 많이 팔리면 신일전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선거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죠. MWC에는. 이것도 전에 제가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사전 지식을 미리미리 학습을 해두시고. 다음번에 특정 시기가 올 때 그 종목들을 사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일관계 악화나 이런 조짐이 보이면 애국 테마주를 한 번 사볼까?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애국 테마주가 뭔지를 알아야 사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순환 테마는 특정 시기 테마와 특정 이슈 테마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순환 테마주의 패턴을 이용하면 뭐를 알아야 될까? 이슈 달력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특정 이슈는 달력을 만들 수 없어요. 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 올지 알았다면 지금보다는 잘 대처했겠죠. 모르잖아요.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어떻게 알아요. 한일관계가 언제 악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할 수 없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반복해서 오니까. 일정도 미리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하실 수 있는 분 저도 못합니다. 저도 달력을 하나 이용해요. 달력에 엄청나게 많이 써놓거든요. 여러 가지 일정들을 그래야지 제가 까먹지 않고 대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특정 시기 관련된 이슈를 잘 기억하고 투자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슈 달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슈 달력 만드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1월 달 달력을 그냥 놨는데 1월 달 달력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쫙 준비가 돼 있는데 빈칸이 좀 커야 돼요. 물론 컴퓨터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약간 아날로그적인 게 좋긴 하더라고요. 손으로 쓰면 좀 더 기억이 잘 남아서. 그래서 큰 달력을 준비하세요. 큰 달력을 준비하셔서 예를 들어서 1월 7일에 올림픽이 있다. 그럼 이렇게 써놓고 15일에 아마케가 있다. 그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왔을 때 인접할 때 올림픽 임박하네. 오케이 TV라든지 플랫폼 아프리카 TV 이런 거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어? 아마케가 임박하네? 그러면 제약주 한번 사볼까? 이번에 아마케에 누가 뭐가 참여하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이슈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달력에 써놓고 실제로 복귀도 할 수 있어요. 관련된 날짜 인접했을 때 관련주가 움직였는지 이 뒤에 가서 제가 사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슈 달력을 만들어 보시면 특정 이슈를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특정 이슈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월드컵 갑자기 내년에 한번 열래? 아니 내후년에 열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그런 패턴, 경제 일정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별거 아닌 거고요.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발사체 발사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가 쫙 움직였잖아요. 그것 또한 이미 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일정을 이미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갑자기 맞닥뜨리는 것은 대응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환 테마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슈 달력을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는 힌트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주를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테마주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냐. 정확하게 방법이 딱 나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테마주 공부는 특별한 왕도는 없어요. 제가 대신 테마주를 좀 보기 좋게 분류를 해드리고 대략적인 공부에 대한 힌트를 드릴 수 있을 뿐인데요. 최근에 기사나 이슈 송출이 빈번하고 움직임이 활발한 테마를 선정을 합니다. 이슈를 여러 가지에서 볼 수 있는데 N포털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증권 뉴스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자주 언급되는 섹터나 테마나 종목이나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슈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있지? 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지? 까지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기사나 이슈 송출이 빈번하고 움직임이 활발한 테마를 일단 선정을 해서 관련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는 거고요. 각 테마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 전체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각 종목별로 모멘텀과 기술적 분석을 모멘텀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각 테마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머리에 넣어두시는 게 좋은데 머리에 넣어두시기 어려우면 따로 컴퓨터나 뭐 종이에 쓰셔도 되고요. 각각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는 거예요. 어? 이거 자율주행 관련주 뭐가 있지? 쫙 한번 써보고 어? 이거 정치 테마주 뭐가 있지? 쫙 써보고 어? 계절 테마주는 뭐가 있지? 쫙 써보고 물론 요즘에는 워낙에 분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HTS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N포털을 들어가 보셔도 대부분의 테마 분류는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시고 어떤 테마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테마나 종목이 강했는지도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테마주를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각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 어? 이건 실적이 뭐가 있지? 이건 어떤 모멘텀이 있지? 요즘에 주주하는 정책을 하나? 배당은 주나? 영업이익은 좋은가? 어떤 성장 드라이브가 있나? 지분은 뭘 보유하고 있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 분석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시면 되겠죠. 종목을 하나 발굴하는 과정이 어때요?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항상 종목 압축을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압축을 하지 않으면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가 없어요. 내 자금은 한정적인데 20종목, 30종목을 다 사버리면 한 종목 조금조금씩밖에 못 사요. 그럼 그거 올라가 봤자 계좌 수익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한 종목에 몰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포트는 3, 4종목, 4, 5종목, 6, 7종목 이 정도 한 자릿수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게밖에 어차피 못 삽니다. 왜? 많은 종목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목을 이런 과정을 힘든 과정을 거쳐서 분석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종목, 한 종목씩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20종목, 30종목을 샀잖아요.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포트가 몇십 종목이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신중하게 안 사셨습니다. 대충 사셨습니다. 대충 샀기 때문에 많아지는 거예요, 종목이. 압축을 하려면 이런 공부를 하셔서 그중에서 정말 베스트한 종목을 찾아야겠죠. 아니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다 매도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새로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기가 약간 샜는데요. 테마주는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최대한 많이 보고, 읽고, 쓰고, 듣고, 배우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성장 테마주와 순환 테마주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는 매매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성장 테마주와 순환 테마주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장 테마주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우선 테마주의 움직임을 뭘 해요? 확인을 합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선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주변주를 탐색하는 전략이 선침해보다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내 생각에 메타버스가 뭔가 테마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기사에서 메타버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겠죠. 근데 내가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를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없고 그 종목들이 하나도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그걸 선침해서 메타버스 테마가 불 때까지 기다리는 건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장 테마가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 대장격으로 몇 종목이 움직이면 주변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탐색해서 그때 매수를 하는 게 타이밍상 훨씬 더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장 테마주 신성장 테마주는 테마주의 움직임을 일단 확인하고 뭔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 있을 때 주변주를 그때 가서 사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 테마주는 좀 달라요. 이슈가 송출된 후에 매수하기보다는 미리 선침해를 하는 전략이 유리해요. 성장 테마주는 미리 선침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어차피 언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아니까 어? 이거 한 3, 4개월 뒤에 올림픽 있네? 오케이. 그럼 나 올림픽 테마주를 사보자. 라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이 순환 테마주는 움직인 다음에 사면 거의 늦습니다. 여름 테마주를 한여름이 왔을 때 사면 늦어요. 이미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선침해를 해야 돼요. 뭘 통해 설침해를 할 수 있어요? 달력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이슈 달력 만드는 거 설명드렸죠? 그 달력을 통해서 선침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테마주는 성장 테마주와 순환 테마주로 분류가 돼요. 각각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매매를 할 때 성장 테마주는 선침해하는 전략이 좀 불리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섹터나 종목이 움직이면 주변주를 탐색해서 덜 오르는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이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성공률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반면에 순환 테마주는 올라가는 걸 보고 사면 늦습니다. 미리 이벤트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슈 달력을 통해서 알고 미리 사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파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순환 테마주는. 성장 테마주는. 일정 부분 추격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매의 특성 설명드렸죠? 어떤 특성입니까? 성장 테마주는 시세가 강하게 쫙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순환 테마주는 삐죽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고 삐죽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성장주는 제대로 잡으면 쫙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순환 테마주는 너무 오래 보유하시면 안 돼요. 이슈가 송출이 될 때는 일단은 매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매 방법이 다릅니다. 이 다른 매매 방법을 각각 이해를 하고 계셔야 테마주를 매매할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테마주 분석하기 관련된 매매인데요. 조금 이제 난이도는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1강부터 정말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쉽게 만들어 놨어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면서 제 강의를 천천히 따라오셨으면 오늘 이 내용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테마주 강의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전 강의에서 이 테마주에 대해서 한 세, 네 번 정도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전 지식이 갖춰져 있었다면 오늘 내용도 이해하시기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1강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장중해 쇼왕이라든지 종목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홀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시험 관련된, 업종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수익 보실 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테마주 분석하기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뭐예요? 익숙한 차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위치에서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틀을 잡고 계셔야 돼요. 큰 틀은 뭐예요? 그러니까 테마주인데 테마주는 성장 테마주와 순환 테마주로 나눠진다.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을 하고 알고 매매하시는 거랑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도 테마주네? 저것도 테마주네? 이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의 정석에서는 그 원리와 구분, 개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해요. 자 그러면 이 매매 방법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야겠죠? 어떻게? 성장 테마 매매와 순환 테마 매매. 다르겠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앞서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 설명드린 내용을 차트로 풀어보는 것 뿐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성장 테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테마. 이거는 이제 종목명을 한번 볼게요. 종목명을 보시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무슨 관련주죠? 네.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성장주로서는 두말할 나위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워낙에 강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특정 일을 볼게요. 이 특정 일에 에코프로가 우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급등을 보입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테마주 강의를 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반복으로 보시면 되고 신규로 보신 분들은 또 새롭게 보시면 되는데요. 에코프로는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8월 달에 갑자기 급등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뭐다? 어 이거 급등할 때 따라가는 전략이요? 네.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취자분들이 이런 걸 급등하는 걸 보고 따라가서 상딱하고 네. 힘듭니다. 그래서 어 이거 전기차 관련주 에코프로 급등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차 관련주 다른 종목을 한번 보자. 더러운 종목은 뭐가 있지? 이게 기본적인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늦었어요. 그러면 같은 날 뭐가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은 날 보니까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이제 전기차 테마로 분류된 종목인데 에코프로 BM도 같이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급등하면서 장대항봉을 확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살짝 상승하다가 윗골이 달고 살짝 밀렸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갖는 겁니다. 똑같은 테마에 있는데 좀 덜 올랐어요. 그러면 다음 날도 에코프로가 더 간다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면 기초적으로 보실 때는 그냥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에코프로 BM의 다음 차트를 보면요. 이게 이제 에코프로가 급등한 날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차트고요. 에코프로 BM이 이 시기부터 쭉쭉쭉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 테마주는 선추매하는 전략이 물론 내가 선추매를 잘한다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주린이분들을 위한 기초강의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성장 테마주는 일단 뭔가가 강한 시세를 형성했을 때 그때 가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유리한 방향으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뭔가 테마가 이해해서 어떤 종목을 급등하면 그 테마에 속한 다른 종목들을 보자. 그리고 그 다른 종목들이 덜 올랐으면 한번 매수를 해볼 수도 있고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요지. 요지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영화테크라는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성장 테마주 보고 있습니다. 영화테크라는 종목이 갑자기 요기 때 급등한 후 물렸고 요기 때 다시 한번 급등을 확 보였어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요.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폐배터리 문제가 발생해요. 전기차에는 스마트폰에 약 8000배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폰 폐배터리 문제도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기차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폐배터리가 만들어지면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이 부분도 환경적인 관점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슈가 불면서 영화테크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생각할 건 영화테크씨 살 걸 아깝다. 상 따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랬죠. 손이 빠르신 분들은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걸 따라가는 전략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 중에 뭐가 있었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테마 섹터입니다. 그런데 이 날, 영화테크가 급등한 날 파워로직스도 올라가긴 했지만 완전히 올라가진 못하고 윗골이 달고 살짝 밀렸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매수를 해볼까? 파워로직스 좋은 종목인지 한번 분석해볼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파워로직스가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보였는지 볼게요. 이 위치죠. 이때 영화테크가 급등한 날이고 차트는 파워로직스 차트입니다. 파워로직스가 이때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테마주는 먼저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빵 내고 그 다음에 주변주로 수급이 슬슬 흘러가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성장력이 어때요? 굉장히 커야죠. 전기차 관련주도 세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사실은 단기에 끝나는 모멘텀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처리가 문제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건데 이런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강한 테마죠. 이런 게 강한 테마라는 건 공부하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에는 왕도는 없죠. 경제, 기사, 신문기사 그리고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증권사 리포트 분석하기 증권사 리포트 공짜로 편하게 보는 법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요. 정보는 너무 많아요. 현대사회의 장점은 뭐죠?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웬만하면 무료로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없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정말 방대하게 담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 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 전표 끊고 증권사 가서 사주세요, 팔주세요. 이때랑은 어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HTS도 계좌만 틀면 공짜로 다 볼 수 있고 그 HTS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거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정부는 너무 넘쳐나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의지죠, 의지. 공부하실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공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 강의를 보시면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최대한 설명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테마주를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KH 바텍인데 이거는 이제 뭘로 분류가 돼 있어요? 폴더블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 중에 폴더블은 접히잖아요. 접히니까 이 사이에 경첩 같은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힌지 이게 이제 KH 바텍인데 KH 바텍이 폴더블 스마트폰 잘 풀린다고 하면서 빵빵빵빵 진행이 완전히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종목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아니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 이거 폴더블 관련된 종목 중에서 덜 오르는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관련해서 여러 종목을 찾아보니까 어? 세경하이테크라는 폴더블주가 있네? 이것도 최근에 올라가긴 했지만 KH 바텍보다는 확실히 덜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분석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겁니다. 세경하이테크의 이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여기가 이제 고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KH 바텍을 따라서 급등을 보여준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 테마주는 뭔가 어떤 특정한 이슈로 특정 종목이 상승하면 그 다음에 주변주를 분석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순환 테마주예요. 순환 테마주를 볼게요. 성장 테마주와 순환 테마주는 특성도 다르고 매매하는 방법도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장 테마주는 선침해하는 게 아니지만 순환 테마주는 뭘 한다고요? 네, 선침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슈가 나온 걸 보고 들어가면 늦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도쿄올림픽이 있던 시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아프리카 TV입니다. 올림픽을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TV는 대표적인 올림픽 수혜주, 월드컵 수혜주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미 그건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도쿄올림픽이 있으니까 내가 그 전에 아프리카 TV를 사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나 이런 시기나 이런 시기나 올림픽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전에 있을 때 미리 한번 사둘 수도 있죠. 도쿄올림픽 때문에 급등하면 그때 가서 따라잡기에는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차익실현할 생각으로 선침해를 하고 있다가 이슈가 송출될 때 차익실현하는 게 순환테마주를 매매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편안한 전략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침해를 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한 게 바로 순환테마주예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종목은 ABL 바이오인데 미국 암화케 세계 3대 암화케 중에 하나죠. 이건 역시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암화케 전에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사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치에서 샀다가 암화케 이슈로 인해서 빵 올라갈 때 차익실현을 딱 하는 거죠. 암화케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 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순환테마주는 선침해를 하고 기다렸다가 특정 이슈가 나올 때 팔고 빠지는 게 정석입니다. 순환테마주와 성장테마주의 특징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순환테마주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이거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 종목이 안 보이시겠지만 종목이니까 KTNG입니다. KTNG. KTNG는 언제 주목받을까요? 연말에 주목받습니다. 왜? 고배당주잖아요. 배당주도 순환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배당주도. 배당주가 주목받는 시기는 연말이잖아요. 9월, 10월, 11월 이런 시기에 배당주가 주목받기 시작해서 배당락을 때리고 연초부터는 흐름이 조금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간 배당도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KTNG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작년에 봤을 때 연말 부근에 가서 슬슬 슬슬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고배당 준다고 12월 말에 사면 어때요? 그건 타이밍상으로 별로 맞는 방법이 아니죠. 순환테마주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침해. 선침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침해를 하셔야 나중에 배당기대감을 올라갈 때 매도할 수 있고 이건 순환테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테마주 분석 테마주 분석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조금 어려우시면 반복해서 보시면 좋고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것. 1강 딱 보시면 정말 주린이분들에 딱 맞게 쉽게 설명을 해놓았고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셨으면 이 강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의 왕도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왕도를 최대한으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다. 제 강의를 1강부터 보고 싶다. 공부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업황 종목 관련된 내용들 공부 자료들 너무 많이 준비해놨으니까요.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풍성하고 도움되고 실전 매매 적용 가능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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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